저는 포스코 시간만 주면 100만원 갈 것 같아요 예전 황제조 될 거라 봅니다 황제조 안 될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탄탄하잖아요 너무 좋은 기업이고 근데 이게 좀 미끄러지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차트를 길게 보면 그냥 얘는 하단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조정 이후에 깊은 조정 이후에 하단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다 사실 이게 맞거든요 그 박스권 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쉽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조금 내려가서 52주 신저가 나왔다 해서 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좀 차트 길게 보시면 누가 봐도라도 밑에 그냥 박스권만 그릴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게 너무 큰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하든지 바이든이 어떤 발언을 하든지 사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고 바이든이 대통령된 그 몇 년의 기간 동안에 2차전지나 전기차 산업이 되게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트럼프든지 바이든이든지 격전지라는 곳이 있잖아요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격전지라는 곳이 있는데 격전지역 자체가 어쨌든 최근에 그쪽을 위주로 전기차 관련이나 배터리 관련이나 아니면 공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굳이 저는 그거 가지고 이제 하락이 나오는 2차전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오히려 트럼프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 주에 처음으로 두 분이 TV 토론을 하죠 그래서 TV 토론의 승자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그날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공감 바뀔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얘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단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센 얘기해서 지수가 밀렸다? 종목이 밀렸다? 좀 더 사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보상 패키지가 통과가 되면서 춤을 댄스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론 머스크가 제시를 한 게 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미 일론 머스크는 다음 스텝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졌던 게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가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들이 가려고 하는 시장은 완전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으로 이제 물론 이게 단기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저는 전기차가 이제 일상생활에 더 들어오게 되면 사실 저도 최근에는 저는 사실 예전에 얼리어덥터였는데 처음에 전기차가 나왔을 때는 이 위험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안 샀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은 것들이 좀 보완이 되고 안정성이 좀 올라가면서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도 기름 한 번 넣는 가격 그리고 전기차는 이제 충전하는 가격 그거를 이제 우리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 가격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수요가 반등하는 시점은 올 하반기 저는 이제 시작될 거라 봐요 내년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져 있을 거고 올 하반기부터 이제 수요가 다시 반등을 천천히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매수에 대한 어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과연 가격을 올릴 것인가 잠깐 올리는 거 말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치킨게임이 전기차 시장에서 만들어지면서부터 이제 전기차 시장과 2차전지 시장이 좀 애매해졌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차 하나 팔았을 때 마진율을 포기하고 우리는 시장 점유율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중국과의 어떤 이제 대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LFP 같은 거 넣어가지고 싼 모델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결국 중국도 이제 가격 경쟁이 나오고 중국은 그냥 아예 대놓고 다 LFP를 깔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3원기를 넣는 이제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천천히 그걸 테슬라도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세금으로 이제 또 중국을 때렸고 유럽도 너무 과한 보조금으로 때리고 이제 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치킨게임이 거의 중후반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치킨게임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되게 재밌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게 올 하반기 정도? 올 하반기 지금 이제 6월달이잖아요 이제 7월달, 8월, 9월달 이때부터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반응 시점을 볼 때 제일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현재 지금 이 전기차 시장에서 1등 테슬라가 과연 자기들이 판매하는 이 자동차 가격을 인상하는 기조로 갈 것인가 만약 올리게 되면 그때가 진짜 아 이제 치킨게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결국은 앞에서 제가 FSD를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나라든 미국이든지 간에 결국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이제 이런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넘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테슬라의 차주가 밤에 자고 있을 때도 테슬라는 밤에 돌아다니면서 택시 역할을 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그 수입을 테슬라와 사용자가 나눈다 물론 사용자가 더 훨씬 높은 비율로 나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가야 될 미래가 아닌가 그 테슬라는 정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FSD 완전 자율주행을 지금 개발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난리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그쪽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지금 완전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많잖아요 뭐 엘저노텍 이런 기업들 눌리목 나오고 좀 어렵고 이제 주가 애매할 때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잘 된 건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 둘 다 지수사죠 두 개의 기업이 거의 20-30% 이상 빠졌어요 한 30%대로 공매도가 확 줄었습니다 기존에 공매도 중지되기 전보다 공매도가 한 3분의 1은 줄었어요 의미가 되게 줄었고 포스코인가는 한 40% 줄었거든요 거의 뭐 3분의 1에서 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에코프로 BM은 별로 안 줄었더라고요 거의 10%대 안쪽으로 별로 안 줄었더라고요 물론 오늘자로 찍어보면 또 달라지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분석했을 때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만일 진짜 2차전지 시장이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공매도가 많이 껴있는 기업은 주가 상승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조금만 올라갈 거다 싶으면 그냥 매도를 때려버리는 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는 사실은 최근에 2차전지 관련 기업으로 엮여 있지만 여전히 포스코는 철강 관련 기업이에요 철강이 주죠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옛날에 박태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이제 이런 철강으로 먹고 살던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 소재 관련을 좀 넣으면서 2차전지 관련 기업으로 엮여가지고 포스코 입장에서는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나온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 철강에 대한 부분 철강은 겨우 경기랑 맞물리는 부분이고 중국 경기랑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되게 많은 부분이고 중국뿐만 아니고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철강 쪽이 좀 쉽게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죠 게다가 엔젤 등이 없고 일본산 철강이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철강 관련 기업들은 지금 조금 이제 매출의 역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세로 대신 우리 장 회장님 포스코의 장 회장님이 이제 우리 2차전지 투자 줄일 생각 없고 계속 나갈 거다 우린 계속 늘릴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 결국은 지금 얼마죠? 한 30만 원 정도 되려나요? 36만 원 저는 포스코 이거 시간만 주면 이거 100만 원 갈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황제주 될 거라고 봅니다 황제주 안 될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사실은 탄탄하잖아요 너무 좋은 기업이고 물론 이제 무거운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한 주당 이 부분은 최근에 미국 시장도 트렌드가 한 주당 단가가 높은 기업들은 다 스플릿을 합니다 다 주식 분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아직 시장이 뭔가 애매하기 때문에 못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기업의 주가가 쭉쭉쭉 뽑아지잖아요 그 막말로 포스코도 스플릿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액면분할이죠 포스코도 액면분할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 될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같은 맥락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소설을 써서 개인적인 많이 미래를 봤을 때 가능성을 좀 놓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스플릿 액면분할과 관련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기업이 딱 두 개예요 포스코 포스코는 물론 지금 말고 주가 좀 올라갔을 때 포스코 언젠간 액면분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기업 이거 두 개는 한번 액면분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구채요 결국은 저는 이제 이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전기차 소재가 되게 많죠 양극재, 음극재, 전구채 되게 많은 소재들이 있는데 이게 그 소재 내에서도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게 물론 최근에 이제 전구채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나와봐야 나오는 거죠 물론 삼성 SDI가 제일 가까이에 있다 근처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이제 좀 선배님 요새 좀 있으신 선배님과 얘기를 하다가 전구채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니까 야 전구채 얘기 나 학교 살 때부터 나왔던 얘기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 뭐 꿈의 배터리 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그것도 나와봐야 아는 부분인데 그전까지는 어쨌든 지금의 어떤 이 라인업들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구채도 핫했다라고 지금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소재 관련해서도 양극재, 음극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전구채까지 쭉 있는 이 소재들 내에서도 사이클이 돌거든요 이 내에서도 사이클이 돕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이클들을 지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분리막 지났죠 그리고 전구채 지났고 동박도 좀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턴은 사실 저는 양극재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양극재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저는 다른 것보다는 다른 어떤 소재의 턴을 한번 돌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양극재 쪽으로 이제 붙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내에서도 저는 오히려 너무 이쪽 2차전지에 몰빵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제가 자주 표현을 쓰는 표현이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는 전혀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2차전지 투자 전략을 저 밑에서부터 투자하셔가지고 좀 장기로 묶어 가시는 분들은 그냥 묶어주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뭐 한 30, 40% 내려와도 놔두세요 제가 봤을 때는 만일 돌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전 고점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너무 그 역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묶으시고 수익이 좀 있으신 분들 중에 수익이 좀 줄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묶어 가셔라라는 말씀드리는데 비중이 너무 크시면 좀 중간에 올라갈 때 차이시련을 하셔가지고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라든지 뭐 이쪽 라인들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나눠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고 이게 제일 문제가 고점이에요 뒤늦게 사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30, 40% 되어 있으신 분이 묻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지금 여러분이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시는 시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쳐든지 해보셔도 돼요 이거랑 마이너스 30, 40%인 분이 지금 매수하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 답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이제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시는 분들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게 자치 잘못하면 돌아설 때 매수를 해야지 계속 떨어지면 비중도 올라가고 손실이 더 커지고 더 마음만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된다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확실히 시장이 돌아섰을 때 그때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이제 매수를 좀 더 하시든가 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투자 금액이 비중이 크신 분들은 큰일 중에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너무 나서시는 것보다는 일단 조금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가 돌아서면 그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많이 물려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땡큐죠 단 분할로 왜냐하면 지금 저점이 유지가 안 되고 계속 하단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신규로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대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아마 지금 투자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좀 세분화 시켜보죠 그러면 이제 투자 금액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가능 하지만 투자 금액을 좀 쥐어짜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성향 자체가 아 난 장투로 갈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하지만 투자금을 쥐어짜셨는데 이걸 변동성을 좀 느끼시면서 단기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 대기 하시면서 오히려 다른 업종에서 투자를 하시다가 돌아섰을 때 들어오는 게 좀 낫다 라고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